아아하두셀 안녕하십니까 사마애로루입니다. 국민연금법 53주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53주 연금액이 최고한도 연금액 월별 지급액은 단 각호의 금액 중에서 만일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 월액 기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의 양 인구에 준하여 주정한다. 1. 평균형 가격은 제51조 이항에 준하여 주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 월액 원금수급 기준으로 제51조 1항 이항에 준하여 주정한다. 1. 평균형 금액을 제51조 2항에 준하여 주정한 금액 말이 어렵지만 차분하게 보시면 다 이해가실 거고요. 53주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액 월별 지급액은 단 각호의 금액 중에서 만일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 월액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 1항 이항에 준하여 주정한다. 2. 평균형 금액을 제51조 이항에 준하여 주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 월액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 1항 이항에 준하여 주정한다. 3. 평균형 금액을 제51조 1항에 준하여 주정한 금액 제54조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항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제78조 1항에 따른 반납금 제90조 1항에 따른 출납보험료 또는 천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2항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에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요일이면 그 전달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 소멸하거나 연금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연금은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54조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항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제78조 1항에 따른 반납금 제90조 1항에 따른 충약보험으로 또는 체납된 연금 보험을 낼에 따라 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해당 금액을 낸 날 그리고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2항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에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남은 수급권을 소멸하거나 연금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연금은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에 남은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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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조의 급여 수급 전용계좌 제1항 수주권자는 제58조의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본인명으로 지정된 계좌 이하 급여 수급 전용계좌라고 한다 그리고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 수급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2항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국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수급 전용계좌로 위치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급여 수급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액이 간에 급여만이 급여 수급 전용계좌의 입금을 두도록 하고 우리를 관리해야 한다 제3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 수급 전용계좌의 관리 필요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한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54조의 급여 수급 전용계좌 제1항 수급자는 제58조의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명에 지정된 계좌 이하 급여 수급 전용계좌라고 한다 급여 입금하도록 공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대는 급여를 급여 수급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2항 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 수급 전용계좌로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급여 수급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 수급 전용계좌를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3항 제3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 수급 전용계좌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ant 624 제35조 미직업급여 제1항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ordu 뒤택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존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이 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 실종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는 대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위법 제27조 제1안에 따른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 비만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안에 따른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발생 당시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2안 제1안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존 부모, 형제자매의 수급한다. 이 경우 손자 같은 사람이 부모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고 지급받을 그 지급한 부모는 대통령으로 말한다. 제3안 제1안에 따른 미지급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신설 skin 신설 제55조 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신설 제55조 미지급급여 제1안 수업검사가 사망한 경우 고수업검사에게 지급하여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급비지가 그거를 지급한다. 다만 각출, 실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제자매의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검사의 사망 당시 위법 제집실조일하에 따른 실종 홍보를 받은 경우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의 양에 따른 실종 홍보를 받은 경우는 사망의 원인에 의한 발생 강제를 말한다. 수업검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지급한다. 7. 재일하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족부모, 형제자매의 순위한다. 이 경우는 순위가 든 사람의 임용사임에 똑같이 나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3. 재일하에 따른 미지급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운영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재일하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급에 따른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5. 재일하에 따른 급여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급여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으로 규정된 금액은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조명급일 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이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유조명급여에게 8.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이시금일 때, 선택한 급여가 자유의 안급이고, 3.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안금부의로 인한 반환이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80% 이하에 상당한 금액.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고요. 56. 한번 더 하겠습니다. 56. 중복 급여의 조정 1.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수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57. 해당에도 불구하고, 제 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권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58. 해당은 그 중도 분명한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지급한다. 58.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조명급일 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이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59. 유조명급여에게 130에 당하는 거예요. 59.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이시금일 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59.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관분인 앞으로의 반환이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80 중에 상당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의 삶의 깊은 상당한 계획이 있습니다.